데의 핸드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단 어디다 너냐면요 여기 김포공항입니다 오늘 바로 어디를 가느냐 저는 오늘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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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던 바로 제주도에 여행하러 떠납니다. 오늘 설이어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한 번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떨리고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서 순서도 깎아 할 때 사실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그래도 열심히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또 여행도 즐겨보고 완전 혼자 가는 거거든요. 진짜 아무도 없이 브이로그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찍어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비행기 타서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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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힐링하러 다녀야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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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러분 오늘 아침이 밝았는데요. 두 번째 날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도 보고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일어나 보니 많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 9시 21분 이제 밖에 나가서 관광을 그리고 힐링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저 나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밖에서 만나요. 안녕 짠 여러분 지금 나와서 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무조건 걷고 있습니다. 제주도 와서 그냥 거리 걷는 것도 힐링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갈 곳은 아마 맨 처음으로 갈 때나 비자림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이리로 가면 바다구나. 이리로 바다로 한번 가봐야겠다. 아무래도 다 같이 멤버들이랑 활동하고 항상 이제 나분들 만나고 음악 방송 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항상 이제 지내다 보니 혼자 있을 시간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은 자극이든 싫은 자극이든 사람한테서 오는 그런 모든 자극들에서 좀 벗어나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 시간 내서 와봤어요. 일단 여러분 지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시원하고 너무 뻥불려요. 이렇게 한덕의 바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덕의 바다입니다. 빠라바라빵 안녕하십니까 이거봐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예뻐 지금 퇴치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택시를 잡고 택지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짠! 비자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이건 숲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걸으니까 3.2km 코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벼랑맞은 디자인인 거예요. 이거 벼랑과정 이제 남은가 봐요. 깜짝놀렸어요. 깜짝놀렸어, 깜짝놀렸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종이 많은 제주도. 제가, 여러분, 좀 걷다가 다시 또 멋진 거 나오면 바로 카메라 켜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게 지금 빨갛잖아요. 팩으로도 많이 쓰시고 제주도에서 또 이제 유명한 그 화산송이라는 거래요. 이런 데서 노래 불러보고 싶다. 정말 예뻐, 여기 어떡해. 이거 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조금 이따 다시 카메라 켤게요. 제 두 번째 목적지. 성산일출봉에 왔습니다. 성산일출봉을 보여드리면 짠. 짠. 지금 성산일출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짠. 이따가예요 여러분. 맛있다 그래도 잠깐만. 으음 짠 여러분 주영지 어디 가고 있겠냐고 오늘은 5도로 가보려고 5도 배 타이드로 했거든요 항상 일출봉에서부터 지금 걸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좀 돌아오긴 했는데 길이 그렇게까지 멀고 이러지도 않아서 금방 온 것 같아요 바다길을 딱 걸어왔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승선 신고서를 써야 된대요 여러분 랩하러 가볼까요? 오늘 나오신 건가요? 네 신분증 잠깐 볼게요 한 분이든? 네 끝났어요 가서 기다릴게요 가서 밥을 먹어야 우도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우도 배 타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어요 들어간다 엄 texting 아 anymore 펠레스가 너무 가까이 날아요 아이고 펠레스가 너무 가까이 날아요 오 펠레스가 너무 가까이 날아요 어 근데 모자 가져가면 어떡해요 무슨 왠쪽에도 배 출발 한 번 더 시켜줄게요 이리 와주세요. 나는 모투누이의 모아나다. 배고파요 여러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지금 배가 고파서 식당에 사놨는데 도헤녀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뭔가 만점의 스멜이라서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당에 들어왔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문해볼건데 이거 바지락 칼국수 하나만. 이거 칼국수 2인 2산씩 해야돼요. 2인 2산씩 해야돼요. 한 명이서 먹을 수 있는게 어떤거에요? 저 비빔밥 미역국. 저는 바지락 2개예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2개씩 보여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빨oit 못 먹을 수 있을까요? opioids 잘 먹겠습니다. 결제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맛있었어요.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잦은 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장소로 도착해서 여러분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허락을 해야 돼 이거를. 물웅덩이 지어져 있는데 하트모양으로 지어져 있어요. 진짜 이쁘다. 그리고 여기 등대가 있는데 너무 이쁘다. 이거 와 여기봐.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 지역이. 지금 날씨가 좋다. 구도에 마지막을 장착할 땅콩빵 아이스크림이에요. 땅콩이 구도에서 잘 나눠봐요. 땅콩으로 된 뭐가 많이 팔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앉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사람 없는 구두가 그냥 아무데나 지저앉아서. 여기 딱 바로 다 달린다. 먹어볼게요. 넌 죽겠는데도 명물은 먹어야겠더라고요. 탕국맛이 엄청 많이네요. 소소해. 이게 뭐야? 초콜릿 묻은 거에요 여러분 피난 거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제주도로 가는 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번 여행의 마지막 관광지가 될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제주도에만 있는 한화 아쿠아플래넷입니다 엄청 큰 아쿠아림이라고 듣고 왔는데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또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큐얼 체크임을 해야 돼서 다시 바로 켤게요 아쿠아리움에 입장했고요 관람을 시작해볼게요 감자 바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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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넷도 졸아내고 있어요 어머머 rod 어머머 이좀 봐 지금 한번 봐 너무tan 무시하니 첫번도 이좀 멤버 이좀 이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저는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촬영을 종료하고 다시 좀 이따 올게요,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는 바로 몰돛이라는 곳에서 먹어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다시 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컵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